이 괴열은 군주괴 12개입니다. 어느 괴상에서 시작하든 12번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순환함으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괴상의 순환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괴상의 뜻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괴상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만물을 분유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군주괴의 해석을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니지, 지천태, 건희천, 천지부 이렇게 4개의 괴상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지뢰복, 래천대장, 천풍구, 풍지관 이렇게 4개의 괴상을 한 모둠으로 그리고 지탱님, 택천쾌, 천산돈, 산지박 이렇게 4개의 괴상을 또 한 모둠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은 주역 64개 중에서 군주괴의 12개를 이해하게 되며 순환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이제 괴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괴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뢰복, 래천대장, 천풍구, 풍지관입니다. 우선 정반대 괴상끼리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지뢰복과 천풍구입니다. 지뢰복은 계절로는 겨울의 끝자락을 나타내며 기운이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반면 천풍구는 흉한 조짐이 도래하고 있으니 경계하라는 상징입니다. 또한 지뢰복은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중이니 매사에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면 천풍구는 거치게 달리는 말과 같이 심한 독단으로 매우 위태롭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뢰복이 미약한 출발이라면 천풍구는 지나친 고집으로 무엇인가 과잉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뢰복은 모두 음요 가운데 1점 양요가 있는 반면 천풍구는 양요 가운데 1점 음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의 성질, 수렴과 양의 성질, 확산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래천대장과 풍지관입니다. 래천대장은 천이 래를 떠받들고 있어 에너지가 충분해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풍지관은 지가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인 통 아래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래천대장은 훌륭하고 거대한 것이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것이라면 풍지관은 무엇 하나 결정된 바 없이 아직은 관찰 중인 마치 나그네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듯한 현재는 방황 중이거나 의사결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괴상들을 사순환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순환의 원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순환입니다. 아래 괴상은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위 괴상은 아래로 내려올 때 상전이를 일으켜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생긴 것 즉 위에 있는 상괴는 사라지지만 상전이 되어 다시 아래에 자리 잡고 아래에 있는 것은 그대로 상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의 순환과 같은 순환입니다. 주역의 괴상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데요. 하괴는 과거 상괴는 미래입니다. 또한 하괴는 먼저 있는 것이고 상괴는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주역의 괴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괴가 과거 상괴가 미래라면 현재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바로 상괴와 하괴가 만나는 중간 지점입니다. 상괴와 하괴가 만나 작용을 일으키는 곳 즉 현재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괴상의 뜻을 말할 때는 바로 그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천태가 있다고 하면 과거는 천이고 미래는 지 그리고 현재는 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저 천의 상태였고 미래는 지의 상태인데 현재는 지와 천이 만나는 지점을 일컬어 태라고 이름하고 크다 원목 상태다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지뢰복, 래천대장, 천풍구, 풍지관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지뢰복의 상괴는 지, 하괴는 왜, 이름은 복입니다. 하괴의 래가 그대로 상괴로 올라가고 상괴 지는 음향이 바뀌어 천으로 내려와 래천대장이 됩니다. 래천대장의 상괴는 래, 하괴는 천, 전체 괴상의 이름은 대장입니다. 하괴의 천은 그대로 위로 가고 상괴 래는 정반대인 풍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 순환 괴상인 천풍구로 변합니다. 천풍구의 상괴는 천, 하괴는 풍, 괴명은 구입니다. 천풍구의 하괴 풍은 그대로 올라가고 상괴 천은 정반대로 바뀌어 아래에 위치합니다. 풍지관입니다. 상괴는 풍, 하괴는 지, 괴명은 관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괴상이 서로 순환합니다. 우리는 지뢰복에서 시작해서 풍지관까지 순환했지만 이 네 개의 괴상 중 어느 괴상에서 시작하든 네 번만에 시작한 괴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네 개의 괴상을 하나의 연속된 상황을 상정해 보면서 괴상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일점 온기가 도래했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땅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뢰복의 상황입니다. 이제 땅 속에서 꿈틀대던 생명체는 어느새 성장의 바깥세상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으며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천대장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은 크나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며 커다란 힘도 하나씩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풍구의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풍은 새로움이고 변화입니다. 여행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자유를 누려봅니다. 무슨 일이든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뢰보, 레천대장, 천풍구, 풍지관 괴상을 순환의 틀로 이해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택님, 택천쾌, 천산돈, 산지박 모둠입니다. 정반대 괴상끼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반대 괴상이란 음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택님의 음향을 모두 바꾸면 천산돈입니다. 택천쾌의 음향을 모두 바꾸면 산지박입니다. 먼저 지택님과 천산돈을 보겠습니다. 지택님은 지 아래 택이 있고 천산돈은 천 아래 산이 있습니다. 상괴지와 천이 반대, 하괴색과 산이 반대입니다. 지택님은 땅 아래 연못으로 땅이 연못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택을 보면 양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가 충분한데 거기에 더해 땅 아래 자리 잡고 있으니 지택님 괴상을 깊이 뿌리내렸다. 터전을 잡았다. 터줏대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산도는 하늘 아래 산입니다. 산이란 원래 땅바닥에 붙어있는 존재인데 천산도는 하늘 아래 납작 엎드린 산으로 마치 세상을 등진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은 높이 솟고 산은 땅 위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또한 지택님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안정된 위치이며 깊고 심오한 그 무엇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천산도는 하늘과 협조하지 않는 즉 무관심함으로 은둔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류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인색함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정반대 비교로 이번에는 택천쾌와 산지박입니다. 택천쾌는 아래부터 양요 5개, 음요 하나 산지박은 음요 5개, 양요 하나입니다. 택천쾌에서 음요가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본래 음의 자리는 아래입니다. 그 이유는 음은 하양하는 성질이므로 위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양은 위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양의 성질은 발산, 음의 성질은 침잠이기 때문입니다. 택천쾌는 처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음을 처단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음이 높이 올라가 있어 위태로운데 아래는 모두 양입니다. 양은 곧 음을 몰아내고 말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산지박은 양 하나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방합니다. 택천쾌의 음이나 산지박의 양이나 둘 다 꼭대기에 있는데 왜 양은 무방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양의 확산하는 성질은 위로 갈수록 활동력이 증가하고 음은 아래로 갈수록 활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지박의 아래쪽은 음으로 가득합니다. 음은 수렴하고 흡수하는 성질이니 꼭대기 양요 하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산지박을 외로운 지도자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양의 성품은 공적이며 밝음이고 지도자와 같은 존재이니 산지박의 상요양은 아래 음들을 이끌고 홀로 그리고 스스로 힘을 내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택천쾌는 양이 많은데 일점음을 곧 처단할 기세이니 무적의 군대 혹은 지나치게 무리하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지박은 땅 위에 산으로 땅 위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산의 모습이고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지택님, 택천쾌, 천산돈, 산지박 괴상을 사순한 체제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정된 위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곧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택님의 모습입니다. 확고한 지위를 이용한 실력 행사는 자칫 본수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의욕이 지나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면 내려올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올 때를 잃어버린 상황 바로 택천쾌의 모습입니다.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은거 중입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많은 교류는 정리되는 중입니다. 천산돈의 상황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전진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맡게 되고 무리들의 반대에 부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지박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군주괴 8개 괴상을 가지고 4쌍의 정반대 괴상 그리고 4번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군 2쌍으로 괴상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괴상은 이렇게 비교와 순환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괴상 64개는 다양한 순환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순환군이 존재하는지 재상의 순환 규칙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